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에서 성황리에 열린 103회 전국체전이 폐막했습니다. 7일간의 이슈들을 오늘 기자의 눈에서 짚어봤습니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에서 성황리에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스타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고 개최지 울산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7일간의 대장정을 심은홍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이 역대 최다 규모로 열리고 또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렸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렸는데 코로나19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돼 그 의미가 컸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18개국 1,200여 명의 해외동포 선수단도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울산 종합운동장 등 73개 경기장에서 열렸고 정식 종목 46개와 시범 종목 3개를 포함한 모두 49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또 울산은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모두 45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개최지 울산은 17개 시도 가운데 순위가 몇 위인지 안 궁금할 수가 없는데 몇 위를 차지했나요? 네 울산은 총 득점 3만 5,265점을 받아 종합순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10위권 이내진이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또 금메달 67개와 은메달 44개, 동메달 68개로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가 높았던 걸 보니 울산 선수들의 활약이 남달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역도 서정미 선수는 여자 일반부 59kg급에서 인상과 용상을 더한 209kg을 들어올리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또 전국체전 마지막 날 진행된 축구 결승전에서는 울산시민축구단이 천안시축구단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카누 등 14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2개 이상 거머쥐면서 다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또 이번 대회에 울산 학생선수들도 대거 참여해가지고 그 활약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선수단과 임원 등 모두 451명이 36개 종목에 참가해 역대 최다 규모였습니다. 양궁에서는 울산 스포츠과학구 서보은 선수가 여자고등부 60m와 70m에서 금메달을 또 50m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개인전 결승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4관왕에 올랐습니다. 서보은은 2주 남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또 탁구 선수들의 기량도 대단했습니다. 여고부 탁구 개인전에서 울산 대송고 김성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단체전에서는 7명의 선수들이 원팀으로 호흡을 맞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학생 선수들의 활약과 또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겠다는 서보은 선수의 포부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번 MVP는 누가 수상했습니까? 네,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MVP로 뽑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난해에 이어서 5관왕 달성에는 성공했나요? 아쉽게도 5관왕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황선우는 자유형 100m와 200m, 개형 400m와 8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특히 개형 400m 결승전에서는 강원도총 동료들과 3분 15초 3구의 한국 신기록을 합작했고 개인종목 자유형 100m와 200m에서는 박태환이 작성했던 대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5관왕을 앞둔 홍계영 400m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와 터치패드를 찍었으나 동료 선수의 부정 출발로 인해 실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에 이은 5관왕은 좌절됐지만 빛나는 4관왕 타이틀로 마무리했습니다. 5관왕은 좌절했어도 정말 빛나는 타이틀들을 거머쥐네요. 그리고 대회에서 선수단 뿐만 아니라 숨은 지역들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가 열린 경기장에는 선수단과 관람객 뿐만 아니라 숨은 주역들이 있어 대회가 더 빛났습니다.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서 4,6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등 1만 명이 넘는 서포터즈가 이번 체전을 알리고 선수단을 응원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네 덕분에 성숙한 분위기에서 체전이 잘 이뤄진 것 같은데 이번 전국체전에 별다른 사고는 없었나요? 네 다행히 별다른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안전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육상경기에서 한 선수가 경기 도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들것과 구급차의 크기가 달라 이송이 불가했고 부상 입은 선수가 20분이 넘도록 경기장 바닥에 누워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날 씨름경기에서도 한 선수가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에 경기장에 대기하고 있는 구급차와 들것조차 없어 사람이 직접 이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부상은 입은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할 텐데 확실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네요. 차기 체전에서는 선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3회 전국체육대회는 막을 내렸고 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언제 열리나요? 네 이제 울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는 13일부로 모두 마무리가 됐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0월 19일 수요일부터 24일 월요일까지 울산종합운동장 등 42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네 그럼 올해는 이제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열렸고 내년 개최 도시는 어딘가요? 네 내년 104회 전국체육대회와 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전라남도 목포시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목포시를 비롯한 22곳에 시군에서 체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전국체전이 여수에서 개최한 이후 전남에는 15년 만에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울산 오늘 주제로 103회 전국체육대회가 모두 마무리돼 심은홍 기자와 7일간의 대장정을 풀어가며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은홍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3회 전국체전은 막을 내렸지만 오는 19일부터는 42회 장애인체전에 성대한 막을 울립니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장이 될 전망인데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무대가 펼쳐지는 장애인체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7일간 열정적으로 열렸던 전국체전이 막을 내리고 이제 장애인체전의 막이 오릅니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울산 정원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19일부터 6일간 울산에서 장애체육인들의 열전으로 펼쳐집니다. 이번 장애인체전이 치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또 그럴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과 수영 등 31개 종목 메달을 놓고 각 시도에서 6천여 명의 선수들이 갈고 다까운 길양을 겨루게 됩니다. 울산은 이번 대회에 28개 종목, 728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지난 대회 종합 9위였던 울산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6위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선수 30명이 역도를 비롯한 7개 종목에 출전해 메달을 노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 611명의 손을 거쳐 224km를 달려온 성화는 19일 오전 울산시청을 출발해 개회식이 열리는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성대한 불을 밝힙니다. 울산시는 이번 대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 전국 장애인체전이 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에도 공공골프장이 이르면 2026년에 개장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절반 가격의 그린피에 캐디를 고용하지 않는 나인홀 규모의 파스리 공공골프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검토 중인 지역은 강동관광단지 내 시유지로 인근의 퍼팅과 벙커샷 등의 연습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타지역 공공골프장 사례를 조사한 뒤 내년 초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에 착공해서 2016년 3월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울산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공공골프장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됩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설계에 상한 나들목과 두동 나들목 신설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울산시는 상한과 두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두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실시 설계해 이들 나들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들목 신설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신설 계획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울주 한우가 전국 한우 능력평가 대회에서 또 한 번 대통령상을 받으며 최고의 품질과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2일 충북에서 열린 제25회 전국 한우 능력평가 대회에서 울주군 두 서면 한우농가 김태호 씨가 출품한 한우가 경매 사상 역대 최고가인 8,177만 원을 기록하며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주 한우는 지난 2015년과 18년에도 이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의 난항으로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노조는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19일 임시대의원대회와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 뒤 오는 24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7월 상견례 이후 20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올해는 파업 가결 시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인 고래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고래축제 현장은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행사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김나래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막을 알리는 소리에 소년특색의 폭죽이 돋고 불꽃이 하늘을 화려하게 묶어냅니다. 어게인 장생포를 주제로 한 2022 울산 고래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보내가지고 오랜만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요. 기분이 좋대요. 되게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1등도 당첨돼서 너무 재밌었네요.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볼거리와 먹거리로 가득한 축제 현장. 가족 뮤지컬과 플리마켓, 이찬종과 함께하는 댕댕이 동문회 등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또 한동안 우영우 여파로 인기를 끌었던 고래바다 여행선도 축제 기간 동안 2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고래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려서 그동안 코로나19 시킨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힐링과 소통의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말 문화와 예술 고래가 함께하는 고향 장생포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곳곳이 축제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이곳 역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2022 울산 고래축제가 이어집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최근 6년간 무역 사기로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 액수가 4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국내 기업의 무역 사기 피해 건수는 4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서류 위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동남아와 유럽, 중동순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무역 사기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액만 407억 7,100만 원으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울산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째 둔화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7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천 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지난 6월 2만 2천 명을 정점으로 석 달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6시간 미만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 1천 명이나 급증하며 고용의 질적 성장과는 거리를 보였습니다. 울산 지역 공립유치원의 식품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2학기 유치원 식품비는 한 끼당 2,500원으로 전국 평균의 2,810원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급식실 환경 개선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17일부터 행정 예고합니다. 강북에서는 현재 신천초등학교 통학구역인 농소 2동 5통 가운데 일부 지역이 동대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변경되고 강남에서는 월평초등학교 통학구역인 신정 2동 19통 8반이 개운초로 범서초 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이 천상초등학교로 각각 변경됩니다. 각 교육지원청은 11월 7일까지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으며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이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